한 번 한 번 누르고 퍼퍼스는 안 나와 혹시 내일 뭐해 커피 한 잔 할까 너도 딱히 할 일 없다는 거 알아 튕기지 좀 말고 시간 한 번 내봐 알고 보면 나 괜찮은 남자야 얻을까 할까 뭘 먹을까 고민 고민해 니가 정말 맘에 들면 좋을 텐데 월요일엔 커피 한 잔 화요일엔 영화 한 편 우리 둘이서 내일부터 말은 녹기로 해 수요일엔 쇼핑 목요일엔 건너뛰고 금요일엔 남산으로 우리 드라이브 나갈까 잘 먹는 게 뭐야 내가 요리도 해 니가 좋아하는 건 다 해줄게 해 어떡하면 니가 올까 고민 고민해 너의 마음이 움직이면 좋을 텐데 월요일엔 커피 한 잔 화요일엔 영화 한 편 우리 둘이서 둘이서 여길 측정